자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교양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자인 패턴이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들으셔도 좋고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디자인 패턴에서 이 디자인이라는 말은 시각 디자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 설계의 의미에서의 디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것을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행위가 매우 창조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로직의 전개 방법, 로직의 구성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패턴들에다가 이름을 부여해서 정리해놓은 것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시면 디자인 패턴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생긴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이 바로 디자인 패턴을 처음으로 정리해놓은 그러한 책이고요. 이 책이 처음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 말고도 각각의 언어들,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의 어떤 기능, 또 그 언어의 주요한 사용법, 사용 용도를 잘 반영한 각각의 언어별로 디자인 패턴 책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리지널 책을 보시면 더없이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터레이터나 컴퍼짓이나 비지터나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나 이런 식으로 이 패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로직을 작성하면 그것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그것은 옵저버 패턴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프로시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구조를 여러분이 적당하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건축을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건축에는 공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 다리를 짓는다 그러면 뭐 현수교로 짓겠다 또는 사장교로 짓겠다 또는 아체교로 짓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건축에서 공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사 스타일 어떠한 형태의 구현 방법들에 대한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번에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한 용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점이 기본적인 건축에서 공법의 어떤 의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한 것이 프로그래밍에서 수용한 것이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라는 그런 방식은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지만 그러한 건축 방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형태로 공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을 어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공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건물을 만드는 또는 다리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잘 만들어진 설계 방법을 공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역시 디자인 패턴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효용입니다. 제가 디자인 패턴을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한 가지 디자인 패턴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카클레이터 이 계산기 예제는 바로 템플릿 패턴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것이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템플릿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이 도형들의 구멍을 빵빵빵 뚫어놔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도형의 모양 자체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이 도형에 색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필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빨간색 연필을 쓸 수도 있고 파란색 연필도 쓸 수도 있고 또는 연필을 쓸 수도 있고 볼펜을 쓸 수도 있고 사인펜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공통되는 부분들 이 도형의 모양이라고 하는 공통되는 부분은 템플릿이 책임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실제로 도형을 만드는 도형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형태의 펜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한 형태의 어떤 템플릿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칼클레이터 메소드에서 사용했던 방식들 있죠? run과 sum, average를 run은 상위 클래스에서 sum과 average는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했던 그 방식에다가 템플릿이라는 이름을 줘서 그것을 템플릿 패턴이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업에서 디자인 패턴을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스킬을 단번에 아주 빠른 시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볼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디자인 패턴을 공부했고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여러가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보는 시야도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배울 주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공부 프로그래밍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분명히 권태로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디자인 패턴을 도전해 볼 만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은 문법적인 걸 배우는 거에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abstract, 추상 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덤으로 디자인 패턴 그 중에서도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추상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fina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